2021년 11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쿠바 정부가 교회 모임을 금지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쿠바 정부는 천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한 가정교회의 예배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쿠바 정부는 10월 10일 일요일부터 교회들이 대면 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0월 8일 산타클라라시에 있는 안파로 갈로의 가정교회는 정부로부터 대면 예배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쿠바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쿠바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쿠바 정부의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말리아에서 동료 기독교인을 잃고 애도하는 소마리족 기독교인 소식입니다. 소말리아족 기독교인들은 영향력이 컸던 한 기독교인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과 동력했던 남성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가 그리워 슬프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기뻐할 것입니다. 소말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천국을 고대합니다. 이 땅의 삶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족과 공동체는 믿음에 관하여 나눌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힘겹게 전도해도 정기적으로 만날 기회를 얻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도 친교 모임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만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위안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 자매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었기 때문에 평생 소마리족 사람들을 섬기는 데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자매는 안락함을 뒤로하고 전쟁과 기아, 시민적 토대의 붕괴와 테러로 고통받는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혈욱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그 남성은 그 여성이 남긴 이 귀한 유산을 자신이 이어가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소말리아의 긴급 중복이도 제목입니다. 첫째, 영향력이 컸던 이 여성 기독교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이 위로받고 이 여성의 헌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말리아족 기독교인들이 이 시련 속에서도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아시아에서 불법인데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목회자들 소식입니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앙아시아에서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목회자들은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에 소련에 속했던 많은 국가의 경우 18세 이하 어린이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목회자들은 젊은이들이 매우 어릴 때부터 성경과 믿음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 중 일부는 어린이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열기도 하는데 기독교인 어린이와 비기독교인 어린이 모두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들 중 일부는 무슬림 가정 출신인데 무슬림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활동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중앙아시아의 긴급중부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큰 위험을 감수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 11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부기도 제목, 폴리현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